안녕하세요 키네마스트에서 업데이트에 따른 동영상 자르기가 옛날 버전과는 좀 달라서 다시 동영상 자르기에 관한 강좌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앞자르기, 뒷자르기, 가운데 자르기 세가지만 알면 모두 다 해결되죠. 자 여기서 앞자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에 동영상을 가져온 후에 이 재생 헤드 있죠. 플레이 헤드 혹은 재생 헤드라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곳에 딱 갖다 놔요. 자 여기서 잘라 보겠어요. 이걸 딱 터치해서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터치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하면 가위가 트림 앤 분할입니다. 제일 위에 트림 앤 분할 나와있죠. 여기 첫 번째 것은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리밍. 그러니까 플레이 헤드가 이거잖아요. 왼쪽이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밍이죠. 그리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에는 이쪽 편을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 있죠. 이거는 여기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만 합니다. 삭제를 하지 않고. 또 밑에 보시면은 정지 화면 분할 및 삭입. 이것은 이 부분의 사진을 딱 이 부분에서 분할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사진을 화면의 사진을 이 사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 부분이 날라가겠죠. 이 플레이 헤드의 왼쪽 분이 이쪽 분이 날라갑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날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복구하려면 복구할 때는 다시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 있죠. 여기 캔슬입니다. 요걸 누르면 다시 살아납니다.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는 끝부분에 가서 되게 자르잖아요. 끝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많이 잘라내잖아요. 자 끝부분을 잘라내 보겠습니다. 끝부분을 잘라내면 먼저 타임라인의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저의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에서는 끝부분이니까 재생 헤드의 오른쪽 부분에 입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옵션에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밍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트리밍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자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자 문제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고 싶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잘라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그 다음에 가위를 이걸 터치한 다음에 다음에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가운데를 자르면은 반드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그러니까 이쪽 분할하고 이쪽 분할하고 양쪽을 분할하고 고사히 이것을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할한 것을 또 가운데 없앨 부분까지 이렇게 옵니다. 이게 재생 헤드를 여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역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걸 누룩 터치하면 되겠죠.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잘렸고 여기서 잘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터치를 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3통 있죠. 이걸 누르면 가운데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잘라 없앨 때는 이렇게 합니다. 툭 툭 터치해서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자 이걸 다시 취소해 보겠어요. 취소는 아까 이 캔슬 이걸 한다고 했죠. 자 캔슬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살아났어요. 여기 잘린 부분이 살아났어요. 또 한 번 더 취소해 보겠어요. 취소를 또 누르면 두 번째 짤은 이것이 다시 살아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앞에 잘랐습니다. 여기서 잘라서 바로 없애려고 합니다.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가위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했잖아요. 이걸 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을 해도 바로 여기서 삭제하면서 이걸 바로 여기서 분할을 하면서 이것을 삭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을 해볼게요. 화면은 바로 화면에서 날라갑니다. 타임라인을 잘 보세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날라갑니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앞자르고 뒷자르고 앞자르고 뒷자르고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리는 방법 이렇게 가운데 자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키너마스터에서 앞부분 자르기 뒷부분 자르기 다음에 가운데 적당한 부분 잘라내기 이 세 가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